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붐 받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상징이 큰 곤리아시라는 거대한 장수를 물멧돌 되셔서 이겨줌으로 나라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략 그 무명의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나니까 사호랑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리고 식이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호랑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피해 도망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산 저 산 이 굴 저 굴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불을 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가운데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호랑의 손에서 완전히 건진받고 나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범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내가 환란에서 요구와께 아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걸 구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회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격적인 만남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불레새 나라가 구일라 지역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장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네가 구하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불레새 군대를 다 이겨주고 구일라 지역을 다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3장에 치져보니까 다윗이 그 일로 온 것을 호기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로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시였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여줬대요 사울왕이 그리고 이산저산으로 도망다니까 찾기 힘들었는데 그 일로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문빗장이 갇혔다 나 잘됐다 다윗은 내 밥이다 하고 사울이 이따위 말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한가 사울은 아직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간을 몰라요 왜요? 기도를 안에서 인격적인 만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불이한 자기에게 의로운 다윗을 자기한테 붙여주겠습니까? 오늘 또 신양생활을 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빗나갔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불레스 침략했으면 자기가 막아야지 국왕이 되어서 국경 침범 그 불레스의 군대를 자기가 막아야지 자기는 비겁하게 절장부가 다윗이나 잡으러 다니고 그 도망다니는 다윗이 자기 영역을 넘어서 그 글레스 사람을 구해주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내가 그일라에 지금 있어서 내가 그일라 지역을 구해서 그일라 성 안에 있는데 그일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잡아서 사울왕이 넘겨버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저쪽으로 넘겨줄 것이다 세상 인심이 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어서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배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고 음성을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일라 지역을 도망 나와버렸어요 이제 이게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그 자체가 인생의 승리와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자 그래서 3회사에 2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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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다윗이 황무지 5세에도 있었고 10황무지 5세 상권에도 유함으로 사울이 매일 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차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 이 말이오 여기서 다윗은 그 환란과 고난감을 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부르지고 기도하였더니 변화되어서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가 만난 게 요새고 건지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고 구원에 뿌리고 산성이시로다 이 말은 자기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했다는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환란 눈물 고통 아픔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느끼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다윗의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계속 그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창칼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칼 들고 창 들고 이러면 죽이로 쫓아오진 않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신 반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 큰 환란과 고통의 어려움 그걸 잘 견디고 영인단 훈련시켜서 그릇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산전수전 공중인전까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매튜님 목사님 한 번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 다 뺏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칼로 피투성이가 되가지고 목숨만 건져서 집에 와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목숨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강도를 만날지언정 강도 안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은 더 은혜 주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왔는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더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림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미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순서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넓은 큰 형통의 복이 왔는데 순서가 보니까 기도했더니 강림했고 하나님 만났더니 이 복이 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삭이 그날 먹자들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파요 자기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판대마다 물이 나와요 또 뺏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주워버려요 끌고 갔어요 세 번째에 봤더니 다투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루호보 요하께서 더 넓은 장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봤어요 이삭을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오른밤 때문에 인밤 내밀고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모습 보고 더 넓은 곳으로 큰 곳으로 주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양보하세요 내가 져주세요 우리 인생의 권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죄를 끊고 육성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자가 깨어져 버리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더 큰 곳 좋은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사랑의 빛교회가 재개발을 해서 뜯겼죠 그런데 그 전에 상무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옆에 개척했어요 그 금을 새로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그 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렇게 다 계약서를 써놓고 결국은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섭섭한지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 우리 가는 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큰 땅 넓은 이렇게 입에 담겨주는데 그 건물이 뜯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보지만 나는 그 건물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루호봇 다툴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께 좋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때가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응답받고 왜 응답했는가라는 이유를 20절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의를 따라 상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했으며 해답은 그렇습니다 모든 귀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삶을 사는 많은 것 중과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우랑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 두 분이나 다시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간단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자기가 왕이 되면 내 인생 좀 편하고 이렇게 고소가 아닐 건데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분자 어떻게 대적하겠느냐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냥 피하고 도망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건 사건 하나님 다 보셔요 사진 찍고 네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도 네가 하나님 의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는가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우랑도 왕 40년으로 끝나고 다윗왕도 40년 딱 했더라고요 먼저 죽인다 해야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함께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못 봐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도를 보고 말씀을 지켜야지 편법을 쓰지 마세요 사업하신 분들도 한국유리 최태세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유교가 타졌습니다 유교 나니까 전쟁 나서 누가 돈 안 갚습니다 완전히 다 도망가고 세상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쟁 났고 다 도망가고 돈을 쌓아 짊어지고 은행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나는 예수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돈을 갖고 오니까 회사 그 은행에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그 장마는 그냥 담보 없이도 그냥 막 융자 내줘 확실한 사람 이 사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만 진실한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오 세상의 소금이라 빛된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이 능력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29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 면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나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순종인데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조금은 달라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고 순종은 말씀드리고 따르는 거예요 비등적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한 단계 더 올라가더라고요 믿음은 올라가요 신약에서는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의 은혜보장 앞에 가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자 순종을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약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지면 말씀 붙잡고 내가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적군을 향하여 그랬는데 원어적은 적군 사이에 다녀요 그러니까 총칼이 날아와도 그 단어 막으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는 참 어떻게 이 순간을 견뎠을까 3의 1화 3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본거지 시글나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차자식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느냐 하면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군병들이 세상에 자기 처자식 다 뺏어가고 죽게 생기 있으니까 돌로 치자 아니 적군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이 돌멩이 들고 자기한테 달라들어요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하나님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위기 때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정말 높은 담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다 우리 인생의 앞에 지금 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담이 있어요 그 담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뛰어넘읍시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보물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밖에 있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굴소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죠 오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이 크고 높고 어려울수록 그걸 뛰어넘었다 하면 뛰어넘었다는 것은 더 높은 담 만큼 뛰어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점프해서 영력이, 영성이, 능력이 낮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수많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에디슨이 정기를 발명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던지 그런데 이렇게 에디슨이 말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정부가 빛을 내지 않는 2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2천 번 실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닌 것 2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성공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이겨요 끝까지 하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뛰어넘는 힘을 어디서 주셨느냐고 30절 이렇게 해답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의 피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의 의지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미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지에서 피한 사람들의 선진들의 예를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겠어요 한 번은 두부한 사장님이 꿈을 꿨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슨 꿈 꿨 여봐라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을 해석해라 왕이오 왕이오 말씀하소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맞혀갖고 해석을 해 왕이오 어떻게 그럽니까 말을 해야 할지요 너희들이 말하면 말 좋은 것들이 이연령 빌령 다 붙여볼 거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아맞혀갖고 그거 해석해 큰일 났어요 해석 먹으면 다 죽여 왕이 참 지혜로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왕이오 왕이오 잠깐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신상을 보여줬어요 왕이오 왕이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이런 큰 신상 보셨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거 맞추니까 그 다음 말이냐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넘지마는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답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총리가 셋인데 여기서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꼬투리 잡혀서 기도한 사람을 사자고 그래 넣게 놉시다 왕이 다니엘을 잡으려 뭐 하는지 모르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어인을 찍었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에루살망의 사로에 세 번씩 창문을 떠있다 열어놓고 다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만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밥이에요 다니엘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호자가 열리고 임재가 있고 성리 역사하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거의 넣줄만 끊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영적 싸움에서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알고도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계속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또 죽어 겁나고 어이구 근데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이 감아보고 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가 어렁 해도 몰지 못하도록 천사가 입을 봉게 벗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도 기도만 하면 기도만 쉬지 않냐면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사실 하나님이거나 당연히 더 위대해지고 더 높아졌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라카 베사카 아벤누구 사건 알죠 이 너부한 사상이 머리는 금이라고 하니까 자기라 하니까 또 금신상 만들었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꼭 말해주면 아니 머리는 정금은 당신이라고 하니까 금신상 만들면 썼겠어요 이게 꿈같고 얘기하면 안돼요 말씀으로 뭘 알아야지 금신상 만들고 나한테 절하라 누군가서 왕이 하나님 못 만나서 또 그 짓그려는 거예요 사도라카 베사카 아벤누구는 절대 절하지 않냐 합니다 왕이 왕이 그래서 다시 깨졌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물 불 속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 3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능이 극렬히 타는 풀물 불에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복신앙으로 끝나면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나는 우상성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그 순간 어둠의 곳을 깨뜨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의 사단의 곳을 깨졌어요 이미 그때 승리한 거예요 사자구레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고 사도락감에서 아벤누고의 승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개는 지키겠나이다 제가 지금 담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을 떴는 비결이 여기가 있어요 오늘 영적 법칙을 씁니다 뭐예요? 사자구레 들어가 죽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못 받게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 쉽게 사신 것이라 그리 쉽게 사성에 일하시는 조건은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오늘 담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주의 때 내 아멘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에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앞에 모든 담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게 많은 담이 있었는데 최대의 담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땅 사놓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다가오고 코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왔고 신주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고 그 해 바로 건축까지 했어요 경매 안 나가면서 우리 건축가 해버렸어요 이게 자랑을 듣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이런 내가 그 3일 금식 응답을 받았고 했는데 그것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하나 차이예요 인생 벽지장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사모님의 수기감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 말할 때 우리 남편은 피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 그 담비가 내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지 않고 적과 끓이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주소 마음의 기쁨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이슨 그래서 감사 찬양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능력인데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아름이 있어서 찬양하세요 우리가 바울과 신러가 기도하고 참매에서 옥터가 움직이고 지인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부터 너무 아는 말씀인데 막상 제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면 원망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말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고 찬미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진실로 찬양하는데 내 영에 찬양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만 찬양하게 되면 오늘도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이시의 수많은 사우랑의 창카를 그 고통감으로 했어도 찬양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찬양하면 희납이 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겉사람 우편한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의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세요 실수 있고 허물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참 그런 것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데 회개는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유단은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잊어버리고 주님 은혜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담을 뛰어넘으세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구덩이도 넣고 권한도 줬는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겼고 승리했고 담을 뛰어넘으듯이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할 때에 담 뛰어넘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났고 은혜 받았고 내가 영생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깨끗하고 어렵게 살다가 보디바라 쳤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너무 분통 터질 일이에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그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입니까 하나님 근데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떡국 농농장 만났고 그래서 너 왕의 직통에서 국무총리에게 이뤘지 않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요셉 그 당시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한 사람은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됐구나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 얘기를 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시기 위해서 로마스 8장 28절을 항상 함성하세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분이 되겠는데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을 안 있고 더 사랑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 선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세상에 있는 것 마음 뺏기는 것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이시 말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10편 20편 사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청하했던 한 가지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마지막은 뭘 구했을까 세계를 정복해달라고 아니요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가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악마하고 그 전에 삶만 할 것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녀하고 이게 너무 좋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랬습니다 아직 못 만났는데 야망의 사람이에요 또 오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린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의한 것이 행복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경지와 아름다웁다 딱 한다면 진짜 주님의 은혜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담을 뛰어넘은 결과고 저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의 성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의 눈물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갔고 내가 회개했고 거룩해졌고 주님의 성품 닮았고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과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더 넓은 것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